깜빡이 어, 똘똘아 행복아, 똘똘아 행복아 나이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나는 아말고 기다려, 기다려, 줄게 참새가, 어서 먹어 밥그릇도 새 거 샀어 응? 똘똘이 많이 먹어 규씨, 왜 기침하냐 천천히 먹어, 천천히 천천히 먹어라 똘똘아 밥그릇, 새 밥그릇 묵네, 점수위하고 아줌마가 새 거 샀다 응? 겜이 벌레 안 달라드는 밥그릇이다 많이 먹어 삼색아 왜 다 먹고 먹을라꼬 거기서 기다리니? 점수니 귀순아,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먹어 귀순이 기침하는데 삼색이 양보하네 점을 따고 먹을라꼬 착한 것들 목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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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우리 목보 앉아 목보 Standard 먹보 다 먹었어? 다 먹었나? 시커먹었어? 먹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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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컷 먹었는것 똘똘이도 아이고 우리 귀여운 똘똘이 똘똘이하고 먹방하고 잘 놀아라이 삼색아 삼색아 저 낯선 질난게 뚜껍이 망가나는게 내려오더라 그것도 또 밤 놔놔야된다 삼색아 삼색아 아이고 규준아 아이고 이제 뭐 닦고 뭐 닦고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놀다가 인사로 왔어 규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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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규준아 집안에서 자라이 춥다이 규준아 아 아 나 나는 똘똘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네 똘똘이는 밥 먹고 집에 들어갔는가 할아버 할아버지가 너희들 오래된 나문데 나무 가시 나무 오래오래 살아라꼬 여기다 나뭇가지 봐라 할아버지가 쓱 배주고 간다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그치 아줌마 걱정하고 할아버지가 너희들 걱정하고 아줌마 걱정하고 너희들 챙겨준다고 걱정하고 이 나무가 진짜 오래된 나무다 이거 이게 나무가 진짜 오래된 역사가 깊은 오래된 나무 와 이게 오래된 나무인데 와 이게 나무가 엄청 오래된 나무 나무 저쪽이 저 어디까지 여기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항상 길랑이 챙겨주신다고 고맙다고 애들 다칠까봐서 이 나무도 이렇게 가시를 배주야 나무가 크게 또 잘 자란답니다 저도 한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아이들 밥주로 오면은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까치 소리도 듣고 새소리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는 소리 또 여기 여기 옆에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교회가 교회가 상어가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상어가 보이네요 교회인데 어때 여기 교회가 산에 올라오면 교회가 항상 보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고 오고 하는데 교회가 보입니다 아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거 좀 아쉽고 섭섭하고 이러므로 이러므로 아쉽고 조금 쭈쭈쭈하네요 우리 삼색이 삼색이 한번 보세요 아휴 봄에 벌써 애처롭고 저 산에서 보면 저 밑에 차길이거든 그래 차길이고 시유가 있고 저 밑에 밥을 주는데 밥자리에 밥을 주면 비둘기들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집 쪽으로 집 쪽으로 밥을 주거든 비둘기들이 찾기는 있어서 이상 걱정입니다